누가 엄마한테 그 뒤들어? 뭐 이런 애껏 했다 진짜 가사수 오쒍 아.. 오쒸 오쒸 옥 옥 옥 옥 옥 애기 왔어요 애기 애기 왔어요 왜 저래 쟤 엄마 아 장수 아 장수가 끼쳤잖아 누가 홍어한테 그래 누가 홍어한테 끼 되더라고 쇽 쇽 쇽 원래? 장난감 같이 같이 놀지 않고 혼자서 왔거든요 욕심 얘기구나 우리 애기들 짱 곱이 페루한테 대들 때는 겁나 목소리 위협적이다 와봐봐 와봐라 우리한테 할 때는 와봐랭 와봐라 와봐랭 와봐라 아... 아... 원래? 왜 나한테 그래? 왜? 뭐 이런 애까지 있어 진짜 그럼... 또 띵이 돌았어 띵이 돌았어 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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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 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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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한 대 있네, 얘 또? 왜 이렇게 한 대 있네, 얘 또? 꼬마 이제 됐어?